여기 한 번 가볼까? 하이 냉동 문제입니다 냉동 문제입니다 저 냉동기계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저 전소부 다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대도 랜덤으로 바꿨나? 그런데 저구가 나왔네 해방에서 좀 바뀐 것 같은데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소스로 바꿨나요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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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나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형님 한수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좀 겸손하게 가자고 겸손하게 가볍게 일단 구드론으로 가볼까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스타트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소집해제 축하합니다 고잉님도 고잉님도 2천원원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랜덤이어서 모르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정찰 한번 가볼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서치시오 알겠습니다 상대가 본진 플레이일 수도 있으니까 야 근데 귀찮게 구네 거차 귀찮게 굶지 맙시다 어 왜 그러는거야 너무 귀찮어 어 게이트 게이트 플레이 일단 어 이러다 죽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본인이 나갈려고 호푸도네 한 거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만 좀 해요 그러다 죽어요 어 어 야 드론 실수로 어 저글링 달려주면서 어 달려줍니다 자 일단은 정면에 좀 집중을 해보자고 정면에 자 질럿을 일단 좀 잡아주면서 여기 질럿이 있나요 질럿이 없고요 일단 어 문을 제대로 열어줬단 말이지 자 어허 안가 자 이거 하나 살려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너는 체력 없는 친구들 좀 쉬었다 가자 넌 여기서 좀 쉬고 아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저글링이 중요하거든요 잘 살려줘야돼요 아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왔다갔다 너도 좀 쉴까 상태가 좀 안좋아 보이는걸 수원 일곱씨는 또 저글링 쉼터가 있죠 자 여기서 일단은 최대한 잡아주면서 이득을 많이 봐주고 있죠 벌써 세마리 가스 한번 파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자 왔다갔다 여기 갈까말까 갈까말까 그렇죠 상대는 반영할 수 밖에 없고 아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여기도 일단 오고 있죠 양쪽으로 괴롭혀줄거야 쉬고 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요 후원도 감사합니다 바로 방금 눌러주면서 계속 일단 드론 보충 해주고 맙시다 지니님 또 2만원 원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잡아주면서 또 잡아주면서 또 잡아주면서 나도 이제 저글링을 돌리다가 좀 힘드니까 좀 쉴게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손가락이 좀 힘드네 너무 돌려가지고 이제 좀 정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? 근데 잠깐만 나 드론 찍었는데 넣어 다시 와 자 갈때 가더라도 한 마리 정도는 데려가자고 그래도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막기만 하면은 이제 괜찮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바로 완료 최대한 일단 때려주기로 합시다 아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자 질러지는게 좀 단단하긴 하다잉 저글링이 왜 여깄어 저글링이 왜 여깄어 오 잠시만요 일러지 생각보다 좀 단단한걸 이거 체력 없는 친구가 그래도 좀 있어요 그 친구들만 좀 솎아주자고 요 놈 그렇지 빈사 상태인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멤버십까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단 어찌저찌 급한 불임 좀 꺼네요 상대도 이제 반격이 좀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드론 보충 좀 해주면서 드론 보충 좀 해주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? 이거로도 한번 빼주고 사업을 눌러볼까 사업을 선사업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해처리가 3개라 드론 보충은 금방금방 돼요 히드라를 좀 찍어주도록 합시다 자 살짝 문구가 막혔어요 일단 가스 조절 해주면서 자 히드라 쭉만 더 찍어줄게요 지금 찍어주고 어? 드라곤은 좀 그렇지않나 그래도 아이고 또 멤버십 가입 또 감사합니다 자 퍼세어 좀 잡아주면서 일단 히드라랑 레어도 좀 레어 가기 전에 캡처리 하나 더 가자 자 히드라 수수만 일단 찍긴 했거든요 일단 일단 이 오버로드는 좀 잡히겠는걸 자 오버로드 다시 찍어주고 잘 숙장 잘 숙장 막혔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포지를 좀 깨줄 수가 있을거란 말이죠 이거 한번 깨주자고 이거 한번 깨주자고 레어도 한번 봐주고 자 부족했던 좀 드론을 좀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어허 어허 히드라를 조금 찍으니까 좀 거칠게 나오네요 상대 자 최대한 그래도 잡아주면서 그래도 일단은 깰 수가 있단 말이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버로드가 근데 좀 많이 잡히긴 했다 자 일단은 게이트도 야 근데 상대가 생각보다 캐논을 좀 많이 지었다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좋죠 알구 DH님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버로드 찍고 히드라를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히드라 상대의 이제 영러시에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 탑가스 한번 파주면서 뭐야 캐논을 더 지어? 야 이거 약간 스카웃 아니야 스카웃? 드론 찍는 걸 봤는데도 캐논을 더 짓는다? 약간 냄새가 나는데 약간 냄새가 나는데 느낌이 좀 싸늘하다 이 느낌은 느낌이 좀 싸늘하다 이 느낌은 그렇지 왜 그럴 거 같더라어? 스포 일단 지어주고 네 그럴 거 같더라어 스카웃 제가 또 장인이거든요 딱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요 수기적으로 일단 가보자고 수기적으로 그리고 행운을 좀 많이 졌기 때문에 상대가 가난하단 말이죠 어 어 안돼 이미 대비가 잘 돼있단 말이죠 스카웃을 이제 좀 낚아먹는 빌드로 좀 가봅시다 이제 스파이어 좀 올리면서 스카웃이 그래도 좀 금방 쌓인구만 자 자 번호 업그레이드 해주고 스카웃을 일단 몰래멀티만 좀 안주면 됩니다 몰래멀티만 그리고 일단 퀸즈네스트 스카웃을 써 어 감히 자 일단 히드라는 좀 수비적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 친구 어 스카웃 히드라 일단 오고 있구요 자 드론 보충에 일단 좀 신경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야 너무 귀찮게 도는데 어 야 여기도 이제 드론을 좀 구축해주고요 퀸즈네스트 인스네어 일단 뿌려줄 준비 여기다가 일단 버로우 한번 해주고 여기도 버로우 어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버로우 자 스카웃 좀 죽었죠 적당히 합시다 어 어 어 참 어 스카웃을 이제 힘을 못쓰게 만들 시간이 머지 않았거든요 자 자 뭐 재미만 보고 뭐 나가려는 속셈 그런건 아니겠지 어 그러면은 좀 그건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방어업도 한번 눌러주고요 세이브 가스로 이제 스커즈를 한번 또 찍어줍시다 멀티도 멀티도 하나 더 다져가줄까 어 버로우 일단 인스네어 만화가 좀 모였단 말이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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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ENCE 자비를 좀 베풀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단 말이지 죽었던 드론 또 찍어주고요 멀틀 일단 또 먹어줍시다 이제 스카웃을 쓰면 쓰는 조풍이 잡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제 등 뽑아주고 퀸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상대가 아직 멀티 먹을 생각도 없고 정찰 한번 해볼까 여기서 한번 먹어주면서 어허 멀티 몰래 멀티 언덕에 좀 캐논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 친구 스커지 일단은 출격 헤논이 일단 좀 많네요 드랍으로 가볼까 오호 딱 자 이거는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어? 자 피할 수 없죠 어? 드랍 업그레이드 준비 상대는 이제 공중을 완전히 제압당했단 말이죠 아 당황했어요 상대 스카웃다가 아이고 또 포원 또 감사합니다 멀티는 일단 공중으로 이제 가면 된단 말이죠 공중을 장악했기 때문에 상대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어? 어? 앞으로구만 자 그래도 최대한 좀 잡아줍시다 아 패러사이트 슬랭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다는 거 가스가 부족하긴 하네요 일단 가스 채취를 좀 신경을 써줘야겠어 이거라 먹어라 오우야 오우 어 왜그래 어? 아이고 휘옹님도 멤버십 갈 또 감사합니다 자 드랍이 다 돼가기 때문에 좀 히드라 배치 좀 해볼까 드론 보충 좀 해주고요 자 저는 멀티를 이제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빙도 이제 다시 찍어주고 자 드론을 이제 한 번만 찍으면은 계속 나온단 말이지 자 아직도 스카웃을 모으고 있을까 모모로도 일단 옵니다 태워주면서 드랍을 오면 이쪽으로 스카웃이 오지 않을까 분명 막아주려고 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일단 제출 태운 거 한번 가보자고 자 스카웃을 일단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까지 찍어 이거 커세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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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꿨어요 이 친구 여기 있잖아 일단 이거 하나 뿌려주고 그래도 일단 히드라가 이제 멀티를 깰 만큼은 내렸단 말이지 자 커세어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 한번 찍어주고 여기도 먹어주고 여기만 일단 못 먹게 하면은 상대는 이제 가난하단 말이에요 히드라 다시 찍어주면서 질럿이 나오고 있죠 좀 천천히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일단 자 인구가 좀 많이 막히긴 했단 말이지 자 히드라 일단 천천히 자 히드라 일단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멀티가 깨져도 괜찮아요 거부 한번 해주고 스커지 어디갔어 스커지 스커지 내려옵시다 스커지가 근데 많이 죽긴 했어 자 히드라 이제 남는 자원으로 히드라만 좀 모아주도록 할게요 자 오버로드가 자 고미역까지 찍었어 이 친구 여기도 혹시라도 파일럿만 하나라면 자 언파워드 남은 캐논은 이제 맛있게 먹어줄 수가 있겠죠 자 어차피 일단은 해처리가 다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리버까지도 모아줄 것 같은데 네 가난해요 여기를 일단 먹어줬죠 어허씨 뭐야 웹까지 쓴다고 미친군이 오호도 잠근거에 좀 진심인데 말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오호 자 허세어 좀 잡아볼까 일단 그리고 멀티만 못먹게 한번 해봅시다 리버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 아무것도 없네요 자 정말 자기 제비만 보고 어 자 굳이 안가도 되는데 일단은 상대기들 자원이 왜 여기 묻겠어 일단 여기부터 깨볼까 허허 이거는 약간 자리세는 내고 일을 해야지 어 이거는 아니죠 어 어 이렇게 꽁으로 먹으려는 신부는 아니지 아니지 자 철거 이제 합니다 철거 철거 처리 찍어주고 하이브도 하이브도 일단 갑가 하이브도 일단 갑가 보내주세요 보내주도록 합시다 보내주도록 합시다 상대만 상대만 좀 재미볼 거 보다가 나가가지고 좀 그렇긴 하네요 어 오늘부터 너를 꺼셔볼 테다 나 더 좋아할 테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때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